글씨 스토리 작가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하는게 귀여워 트윈 일단 상암무대 전체 자력! 앞에 계신 세대장님께 경례! 바로 아저씨 씩하고 버팁니다 뒤로 놀아 우리 엄마 아빠 형이 자 임대 탈 하고 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형이 병렬 온라인 탈 돌아오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바로 씩씩하게 출발 기다리십시오 기다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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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이쪽으로입니다 행운이 시작합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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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손 내려 네 손 내려 자 자 손님들 탑니다 자 뒤로 뒤로 자 대두들게 인사합니다 손 인사하고 탑니다 뒤로 맨뒤로 갑시오 맨뒤로 맨뒤로 갑시오 천천히 탑니다 천천히 다행히 괜찮습니다 옳지 뒤로 가십시오 뒤로 뒤로 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옳지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